융프라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융프라우 요후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클라인의 샤이데크 역에서 레일이 톱니바퀴인 산악철도를 타면 약 50분 후에 융프라우 요후에 도착한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고산증을 호소한다 기차는 사람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몇 군데 역을 들러 잠시 정차하고 천천히 달린다 눈부시게 빛나는 설경이 무척이나 매혹적이다 아이거반트와 아이스베어라는 단단한 바위를 뚫어 만든 두 개의 터널을 지나 유럽에서 기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해발 3454m 융프라우 요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건 얼음 통로였다 마치 동화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